먼저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 송평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학년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생활지도에 관련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송평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어서 자세한 소개를 안해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천호중학교를 계시면서 KBS 9 변장 다큐 선생님 외에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2010년 돌봄치유교실을 개설하셨습니다. 주요 수상으로 보면 여러 수상이 있지만 2013년 학교폭력군절 유공 대통령 발장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맡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국회 인성교육 실천포럼 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 인성교육 추진TF위원 서울시교육청 학습부진 대책자문위원 서울교육포털수업지원단 부단장으로 활동 중이시며 저서 및 권역서가 총 11권에 있으면서 최근에 저서는 사이버폭력 문제합동기획 행동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생활지도 가이드북을 집필하셨고 교육을 바꾸는 힘, 감성교육, 학습폭력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등이 최근에 저서 있습니다. 구회도 요격 및 연구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최근 것은 혁신 학교를 위한 생활지도 모델 개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테레비나 여러 가지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우리 송경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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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에 도착을 했어요. 대전이 저에게는 가까워져 버렸어요. 부담이 전혀 되지 않아요. 졸 시간도 없이 도착을 해버려요. 오늘은 제목들은 거창한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34년차고 그중에 한 25년 정도를 담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임을 하면서 늘상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담임을 한 25년 정도 했고 남자라는 이유로 얼굴은 사실이 생지부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라는 이유로 10여년을 또 생활주도부에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제가 보시다시피 카리스마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배죠? 그런데 카리스마 없는 제가 칼 있는 척 해봐야 얼마 못 가 그래서 카리스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탐행하고 어떻게 생활주도 할까 그 국리를 남보다 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막 애들하고 신경만 하고 신경쓰고 잃지 않아도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그 그동안 34년의 노하우를 전해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제목은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강의 주제는 날로 먹는 생활주도 날로 먹는 학부분형 저는 그래요. 생활주도나 학부분형은 로봇이 해도 된다 거기에서 교사가 힘을 빼면 정작 아이들과 영혼에 붙고 지치게 해야 되는 수업시간에 가라앉는 거죠. 정체성의 위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 90분 내외 쉬리새가 없으니 90분 내외를 선생님이라고 그 90분 동안 잘 들으시고 잘 메모하시고 그러면 새 학기에 와 요렇게 날로 먹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해 주셨다가 궁금하신 거 어 나도 기록했는데 잘 안 듣는데 했던 거 가령 어 일인이력 같은 거 난 일인이력한데 왜 잘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것들 고민을 메모해 주셨다가 제가 강의 말미에 시간을 꼭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특히 이 카톡 ICT 송 침투하시고 여기 핸드폰 번호를 주셨다는데 왜냐면 제가 카톡 친구가 지금 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안 하면 친구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어 휴대폰 번호하고 강구 알려주시면 전국적으로 이제 과목별로 별의별 과목이 다 있습니다. 농공 과목도 있고 거기 그 방에 제가 초대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저는 얼굴이 생긴 게 좀 느슨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뭘 조건 있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냥 들어와서 방에 룸팅 하시다가 정보 있으면 내려받으시고 에이 요즘 좀 우울해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 또 나가셔도 돼요. 아무런 의무 없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요 카페 주소는 아 혹시 아시나요? 요 카페에는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생활지로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카페입니다. 선생님 늘 여기 가셔서 검색하시면 온갖 정보들 많이 얻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각으로 검색하시고 지각 그러면 지각과 관련된 괴남들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지각이 인생의 발목 잡아요. 리얼스톱 지각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 그것이 인생의 발목 잡는다는 그 괴단 수준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등의 정보들을 검색해 보시면 신학기 또 1인 이력도 마찬가지 1인 이력 검색하시면 1인 이력에서 가령 1인 이력 데이터베이스가 150가지 그런 정보들도 다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담임 명함 보셨죠? 그 명함 돌봄 치우 교실 명함 받으셨나요? 네 이 카톡 페이스북 카톡 아이디 카톡은 저는 애들하고 제가 밤마다 밤멸로 카톡방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 우리 학교들은 저의 스팸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내가 오늘 공부할 건 2년이다 밤멸을 쫙 뿌려요. 그리고 수업을 하면 수업을 생중계를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황 선생님께서 지금 촬영하고 계시죠?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예요. 페이스북 생방송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전국으로 방송이 나가요. 이것도 이것도 제가 무슨 이 뭐 ICT 활용의 대가 그게 아니에요. 애들 관찰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얘네들이 노래방 가서 지 얼굴 막 당당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생방송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면 날라오는 수업은 뭐였냐? 애들 코기에 맞춰가는 수업이에요. 어렵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잘됐다. 니네들이 요거 같이 논다 이거지.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수업은 생방송으로 하겠다. 지금 궁금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 페이스북 아이디가 거기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어 유성은 선생님들 명함 학교에서 만들어 주시나요? 만들어 주셔요? 네. 역시 좋은 학교네요. 여기 명함을 저는 이제 94년 98년도인가 98년도에 명함을 제 스스로 출력해서 여기 6929에 가면 제 명함 만든 양식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 그냥 종이로 출력해서 애들 편에 주고 엄마 갖다 드려라 그랬어요. 3월 첫날 근데 이 학부모총회 때 저는 학부모총회 이렇게 합니다.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앉아 학부모님들 다 3월에 학부모님 모시는 것을 제 지상 과제로 생각해요. 학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더 나오셔요. 왜냐 학생지도에 가장 훌륭한 파트너는 누구다. 학부모님. 그대로 소개하시고 각자 소개하고 인사하고 맵고 맵고 형성하고 그리고 나가시는데 나가시면서 어린 어머니께서 한 분이 저기 다가오시더니 3월 첫날 단독 선생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다. 어우 표현이 굉장히 학부모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은 뭘까요. 저는 그 느낌을 언제 통절하게 느꼈냐 우리 아들 군대 자재배치 받았냐 애 군대에 가있는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저기 논산에 갈 때보다 더 떨리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대배치 받았냐 그런데 저녁 한 6시쯤에 집사람 휴대폰으로 어느 부대 중대장이다 귀하의 귀대에 소중한 아들을 맡게 됐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안도가 그래서 여보 우리 나가서 치맥하자 그래서 그때 두발 뻗 그날 저말 두발 뻗고 잤어 왜 중대장이란 분이 내 아들을 20개월 맡아줄 중대장이란 분이 소통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아 바로 이마시였겠구나 그 어머니께서 명암 이야기 하신 명암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명암을 두 장 저는 이번에 3월에 쓸 명암을 3000장을 해놨어요 제 개인 돈으로 3000장을 해놓고 모든 내가 수업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두 장씩 줄라 한 장은 너희들 전화해놔 왜냐 여 차하고 너희가 나한테 전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하철 무인승차에 쭉 걸려서 경찰서에 간다 지치없이 나한테 전화해 선생님 선생님 카톡친구가 만 명이잖아 그중에 백 명이 넘는 나 경찰이 실제로 한 녀석이 선생님 저 공동경찰선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화번호를 내가 몰랐으면 그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유인을 해서 지갑에 넣어놓고 한 장은 부모님께 갖다 드리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은 무료인 카톡방에서는 1318명이 초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국어과하고 영어과는 이렇게 1318명이 과학 영어과의 경우는 그동안 나는 정보를 매시 매번 에서 보니까 A4용 주력 만족이 정말 허리높이상이 되는거에요 2012년부터 낡은 중도가 만족이 넘어 한눈에만 대 부탁드려도 됐고 자율주직 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율 휴직 들어보셨어요 신청하신 선생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학교가 행복한가 보다 하 자율연수인식은 무급신식인데요 제가 교사 선생님들의 우울이 교직원들의 40%정도가 우울이고 10%정도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우울사입니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카톡방을 운영하다보니까 상어를 놔두고 교사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게 다 느껴져요. 휴대폰이 울려요. 신학기마다 그렇게 신경하세요. 겨울박 세상은 방학이 있는데 뭐가 그러냐. 방학에 대해서 쉴 느낌이 안되요. 그래서 시작한 제도가 자율연수수집입니다. 무급이에요. 외벌이 경우에는 좀 어렵죠. 무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집사람이 현직 초등교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쓰기로 했던 제 비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공현환 비자금. 교원공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총 2150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약했어요. 그리고 그걸 집사람에게 주고 여보 이거 가지고 아껴서 1년 좀 살고 나는 나대로 강의 전국으로 불헌처리.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해서 내 용돈을 벌었을 때. 그래서 특히 1년을 낳습니다. 지금 시청기가 지났을걸요. 하고 싶어도 안될거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거에요. 해외여행에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냥 그 전날 교장선생님 동유럽 13일 다녀올게요. 그냥 카톡 하나 드리면 끝이야. 그럼 교장선생님 열심히 하면 당신이 잘 다녀와. 그래. 동유럽을 근데 추운 겨울에 동유럽 다 봐야 우리 집사람이 동유럽 갔다 왔거든요. 겨울방학하고 거기서 일일구 타고 다녔는데. 눈이 하도 오니까 위기상황이 커요. 좋은 계절의 외국여행 정말 힐링 돼요. 어디 갔다 왔지. 홍콩 갔다 왔지. 홍콩 갔어요. 제주도 5번 갔다 왔어요. 올렉길 2박 3일. 강의 요청 올 때마다 무조건 2박 3일 가서 올렉길에 왔어요. 제주도 한 3분의 1을 걸은거에요. 결론적으로 기억이 꽤 들었지만 체력이 옛날 교직 초창기 체력으로 회복이 된거에요. 이건 의미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강의 영상을 찍은 것이 몇백시간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다 잘라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유튜브에서 송영호 이렇게 치시면 오늘 강의하는 이런 영상 다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정도 했으면 됐다. 그래서 3월 2일에 애들하고 만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매일매일 만들어주고. 저는 교사들이 저는 준비하고 놀자요. 3월 돼가지고 준비하려고 정신 하나도 없으면 애들이 힘겨운 아이들을 돌볼 교사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박차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서울의 신경정신과 통제입니다. 가장 많이 오는 학생이 4위가 자살이고 3위가 뭐에요? ADHD에요. ADHD 아시나요? 아 아십니다. 어떻게 다루는 것도 아시나요? 제가 ADHD 다루는 길기를 알려드립니다. 밤마다 한두명이 있어요. 눈내직급 퍼센트니까 30명 자동은 2, 3명인거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 3명의 ADHD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모르시면 멘붕이 돼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오셔서 요즘 애들이 잘 안 졸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자 푹 자 그 자동 푹 자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인들께서 최근에 경영은 급식시간까지 계속 자기 위해서 새벽까지 달린다. 얘네들이 교실에 와서 졸려와서 자는게 아니에요. 실은 밤새 일부러 달려. 4교시까지 내리 잘라요. 선생님들께서는 요즘 애들 무기격하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걔네들 혼자 있을 때 혹은 수업시간 이내에 걔네들 행동 잘 보세요. 걔네들끼리 있을 때 잘 보세요. 무기력한 녀석이 있나. 걔네들은 방과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쉬고 있는 곳입니다. 또는 세상에 무기력한 애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4교시에 나오는 어때요? 4교시에 나온다는 건 그 학교 급식이 굉장히 양이 질이 좋다는 뜻이에요. 먹고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7교시에 나온 양아치냐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분들 아니면 걔네들이 그마저 포기하면 사실은 가져있는 거예요. 그나마 학교에 와서 출석이라도 하고 졸업이라도 하려는 거예요. 그나마 선생님들께서 그런 애들 보실 때 양아치다. 애들도 그래서 양아치냐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나 7교시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대충 문제는 이 자살인 거예요. 학교와서 죽으시는 분들 얘네들 자살하겠어요? 자살 안 해요. 동네 동네 이렇게 뒷살이 있어서 공기가 말고 그럼 애들아 애들이 회복되어서 집에 가. 자살할 이유가 없으니까 잠을 자서 학교에 와서 자살이 좋아. 이런 애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기가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의 질문은 제가 맞선 행동의 위험 기 떴다 떴다 암장 떼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 잘 안 보이네요. 끼어들 네. 끼어들 그 다음에 떠들 그 다음에 따지기 그 다음에 드그러질 손에 있는 간회하기 그 다음에 잠기하기 뺑뺑기 이게 근데 가슴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수업에 남자 선생님한테 별로 안 끼어들어요. 근데 남자 선생님 수업에도 끼어드는 어느 선생님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 선생님들에게 많이 끼어들어요. 어떤 여 선생님들에게 많이 끼어들까요? 정답입니다. 제가 손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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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갖다 주시면 좋아요. 카카오 열쇠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키워드는게 특히 ADHD 아이들 끼어들어요. 왜냐면 관심 받고 싶어서요. ADH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ADHD를 가장 적나라하게 이해하는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ADHD야. 그 증거, 여름에 장마철에 물구댕이 있어. 그러면 3학년 미아애들은 물구댕이가 있을 때 어떻게 가요? 직진이죠? 그런데 4학년 때쯤부터 애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왜? 드디어 뭐가 생겨? 역량류의 뇌인 전두엽이 생기죠. ADHD애들은 이게 좀 더뎌. 아주 더뎌 2년도 더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판을 하고 돌아가기 시작한 애들이 애보고 뭐라고 그래요? 쟤는 왜 이렇게 뭐한다? 나댄다. 그게 전형적인 역할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학교폭력이 슬슬 곰뜩이 시작하는데 그런데 공격받은 자존감이 폭발하며 힘이 세면 가해져요. 그런데 더, 무슨 말이죠? 더 골 때리는 건 얘가 힘이 약할 때. 작년까지 놀던 친구들이 다 내 곁을 떠났어요. 황폐해져요. 그러면서 학교폭력, 가장 어려운 사안이 발생합니다. 애가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는 10댓명을 다 폭대에 신고했거든요. 쟤네들이 다 따돌렸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한 애들은 고등학교 와서도 그 짓을 합니다. 학년이 바뀌면 또 그래. 쟤네들이 다 따돌렸어요. 그게 ADHD의 핵심입니다. 그럼 결국은 ADHD의 애들이 왜 선생님이 말에 끼어든다? 네. 단심받고 싶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특히, 어느 선생님에 대해 모성을 느낄 때부터. 아무에게나 기대지 않고. 그러니까 여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저 새끼 진하게 대수 없이 라는 말 지랄해요. 황렬스러운 거야. 징그러워. 그런데 그 속내를 아시면 징그러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 하시는 거예요. 어느 연수 가서 그랬더니 30대 여선생님이 그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 내 관심받고 싶구나? 얘들아 관심받고 싶구나. 그러니까 약간 멘부셔. 속내를 지켜버릴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너 내 관심받고 싶구나? 옛따랑은 시인이야. 너 내 관심받고 싶구나? 옛따랑은 시인이야. 옛따랑은 시인이야. 솟을 아치게 놀래요. 알쌍건총으로 말해요. 얼굴이 벅겨지죠. 들켜져요. 그 다음에 떠드는 건 뭐 이제 그러니까 30몇 년 동안 수십 교직에 들어오면 능력이 익숙해진 거잖아요. 떠드는 것의 목적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떠드는 것의 목적을 애들의 문제행동의 목적을 생각하는데 떠드는 건 스펙이 다양해요. 이런 떠드는 것도 있어요. 수업을 전혀 이해 못해요. 수업부터 거리를 둬야 돼요. 아니면 머리가 뽀개져요. 오늘 특강으로 아인슈타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영광이가 되겠죠? 여기 지금 아인슈타인이 와 계셔요. 선생님들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시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인슈타인 와 있을 때 우리가 없었는데 수업을 찍어요. 그럴 때 딴짓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물리선생님이 영어를 엄청 잘하시면 열심히 들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영어선생도 저부터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상대성이론이 그런데 딴생각하는 시간 아주 소극적으로는 딴생각하고 너무 머리가 오면 자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다가 일어나는 애들 또 저거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기는 거예요. 애들이 좀 불쌍한 거예요. 걔네들을 남문하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떠불때 저게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구별하냐 지나갈 때 기분이 달라요. 기분이 왠지 더럽죠? 그건 수업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악딱악악 요거는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따지는 건데 최근의 경향 따죠. 옳고 그러면 따죠. 대표적인 예가 대청구하는 청소구역을 다 나눠줬어요. 저는 없네요. 바닥에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백목을 다 벗어. 21 22 23 24 25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청소구역을 나눴습니다. 내일 학부모 총회고 공사활동도 1시간 받으니까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잘 못했어요. 어떤 애가 손을 들고 선생님은 어디야 하세요? 이게 이것도 못해. 요대 먹여서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 나와 이 새끼. 옛날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돼. 이거가 정말 엄청난 재산을 추적해 두지 않으시면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때려서 고막 나가면 이방 20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때 그걸 가지고 신경점시과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서 보험 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 보험 처리 안 한다? 한 번에 몇십만 원이죠. 그래서 소송이 보통 서울에서 1억짜리 소송이 됩니다. 이거 뭐 철학의 문제 돈의 문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옆에 선생님하고 토론 학습을 하겠습니다. 두 명씩 오시고 여기 세 분 여기 세 분 여기 세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우리는 뭐 합의를 보세요 합의 정답을 찾으다가 두 분이 서로를 통해서 합의를 보니 네 네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이 시작 아 선생님 학생이 그럴 상황이고 학생이 학생이 응원하고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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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독기 할 수 있네요 감독기 조금만 안하는 거잖아요 감독! 야, 복 많이 이거 할게요 나는 내 교수를 고통 이해 안 되겠다 이거 이 교수니까 니 가야겠다 내 교수, 도야희들 거의 주인은 너니까 나는 주인이 아닐까 주인은 내가 함께 해야겠다 고통의 할 수도 있는 거나 없으면 안 되겠네 뭐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좋아 선생님때랑 노래 다시 나누자 그리고 깨끗하면 어때? 다시 나누자 다시 나누자 다시 나눌까? 다시 나눌까? 선생님이 넣어서 다시 나누자 매일 하면 진짜 나눠야 그래 나눠야 다시 그렇지? 더 없어도 좋지 그렇지 아 하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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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토론 수업의 매력이네요 이거 그냥 제가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도 그래 애들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자기가 그 안에 목배가 들어가 있어요 입법과정에 애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준법하지 않습니다 네 자 재미있네요 재미있네요 제가 여기 선생님 두 분 아까 뭐라고 네 여기 이들한테 나누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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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서 어느 선생님 지금 많은 선생님께서 나는 나를 건넌해야지 분노를 억누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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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Laut 하하 하하 나 하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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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런 부분에서 whereby hurrah ั 이렇게 하는거에요. 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뭐 실판이나 나도 매번 부족한거 찾아서 알아서 할게 근데 다들 두군데서 재미있는거에요. 저 맨 뒤에 두군데 남자들 뭐라고 했나? 선생님 권문들아. 두분이 말씀하시는거에요. 나도 애써주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한데 아이 메시지에요. 상담원님께서 아이 메시지 훈련 좀 해주셔야 돼요. 훈련이 돼요. 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한데 나도 이거 교직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도 이거 한시간 이상 머리를 쓴거야. 이러면 뭐 애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에 서툴러. 자기 감정을 동양사회가 다 그런 편이에요. 어른이란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면 쪽팔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래서 평화적인 표현이 오르가질 않아요. 그냥 말하면 돼요. 팩트. 야 응? 나도 애써주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한데 그러면 주변 애들이 공감하고 응 그래요. 선생님도 애써주는데 저 새끼 똥질 아니야. 공격의 화살이 걔한테 가봐요. 아까 어르신 선생님 극단적이죠. 어르신 선생님 두 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긴 니네들이 사는 온갖이잖아. 누구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럴 때 애를 뭐라 하냐 그럼 겨우 싫은거에요. 우리가 첨대. 그렇지. 지금 알매시키 좋았고요. 또 한 또 한 처음 듣는 명단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 너 칼리로 그래요. 선생님은 어디 하실거에요? 선생님은 너희들의 고민을 정서해줄게. 네. 저 아 아 오글감아서 웃겨요. 두 분 선생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애들이 낯선 운동할 때 커다란 원칙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IMSG 내가 좀 말하는 거야 야잇 이러지 말고 니가 그러니 내 마음이 모모하구나 왜냐면 같이 읽어보실게요 니가 모모하니 내 마음이 모모하네 왜냐면 나는 세 문장을 말하면 이게 심리로운 평화법 왜냐, 상대방에게 공격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전달이잖아요 그게 그것이고 여기 두 분께서 하시는 뭐냐면 애들이 생활지도본대에서 맞선 행동을 했을 때 절대 정색하면 지는 거다 정색하면 지는 거다 그 선생님이 정색하는 상황을 즐기는 즐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말 한 애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아이들이 그 상황을 즐기고 왜? 자랑의 놈을 수업하나 그니까 낯기지 마라 애들이 그럴 때 이렇게 뉘엘한테 나는 너희들이 영혼을 청소해야지 아이 정말 이런 거야 복돌이가 복순이가 내가 너희들이 막 떠들어 너희들 나와봐 내가 좀 바쁜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면 지는 거다 정색하면 지는 거야 이럴 때 애들이 어? 야 잘하면 수업하라겠다 애들은 제일 좋은게 수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 속에서 뉘엘 아무 생각 없이 축 그럼 바쁜데요 자 마이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쉐스패 하하하하 오케이 마이크 Mario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선생님 하하 나도 바빠 하하하하 바쁜데 중간에선 안 될까? 하하하하 시간 늦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이 대목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애들이 그렇게 반영할 때는 애들이 목속에 화가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런데 걔들이 난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로 신경정식 교사상처 저자인 김현수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집에서 엄마아빠 때문에 열받아서 온 거예요. 거기 대신 총 맞아줄 필요는 아니예요. 이럴 때는 유연하게 해서 가볍게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해인데 여기 애들은 방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아. 그죠? 애들 자존감이 좀 있죠? 낯선 행동감은 자존감이 그냥 반비돼.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낯선 행동감은 이해 안 되는 행동감은요. 방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교에 했던 다음에 답이 이런 거다. 파워포인트를 배정을 바꿔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되면 다섯 번째 이유가 있더라. 제가 고등학교에서는 이 1, 2, 3, 4보다 더 많은 게 바로 뭘 준비하는 거다? 방과 후로 준비하는 거예요. 님들이 바쁘셔. 알바 하시는 분들. 또 그 미용사 여기 미용과가 있죠? 미용과가 학교에 있으니까 맞는지 실제로 미용과 제자들 미용기능사 따는 애들 보면 학원은 3일 나가는데 미용사는 닷새 나가요. 그것도 몇 시간이에요? 하루 4시간이에요. 그렇게 애들이 학교에 와서 휴식을 취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니면 그 체력이 반가워요. 하도 이 깡맹을 많이 해서 손목 관절이 연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아서 어쨌거나 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잔다고 그런다고 애들을 너무 공격하지 말자. 내가 다 먹고 살 궁리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핑크 따윈이 다른뿐이다. 상가월을 준비해.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것도 방법이다. 아, 요거는 요거는 결과 안내 중심 미국이나 영국식의 훈육방식인데요.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가올 결과를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오케이 선생님은 제 명함에 있는 돌봄치유 교실에 가서 학교폭력 예방 퀴즈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휴대폰에서 학교폭력 예방 퀴즈로 학교폭력 예방 퀴즈로 카페 학교폭력 예방 퀴즈로 같은ennיה architects 제목만 합격폭력예방퀴즈 여기서 조회수가 제일 많은걸 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애들 제가 강당에서 직접 보면서 애들한테 지금 결국 상품이라고 해서 돈 비싼거 아니고 아기자기한 상품들 걸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도 학교폭력이다 여기 문제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20문항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한글 원본 파일도 청구가 되어 있을텐데요 여기 청구되어 있죠 여기 이거 그냥 선생님들께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저작권 프리 선생님들 그냥 이름만 바꿔서 하세요 여기 보실까요 OX 맞을까요 틀릴까요 손을 돌려주지 않아서 죄가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X죠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핸드폰을 두고 똥폰이든 어쨌든 돌려주지 않아서 그럴 때 무슨 죄가 될까요 전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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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 한 번으로 드릴게요 행령죄 행령죄 전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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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대두실 때는 전도죄 주인을 살려둘 수 있는 행령죄 아 아 아 아 엄청 어려운 걸 아시겠네 아 이거는 친구가 다른 방 교실에 가서 물건 치를 했는데 교실 문 앞에 서있어 달라고 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죄 유죄다 무슨 죄가야 방조죄 방조죄 아니에요 아 누구야 또 전도가가 아닌가 전도가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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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에다가 이게 절도도 특수절도가 왜 특수절도가 된다 가만히 계셔요 왜 특수절도 2인 2인 교감선생님 생활제도 전문가로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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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영상도 여안에 다 있어요. 공범이다.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특히 ADHD 애들이 가장 문제가 뭐가 낮은 거다? 자존감이에요. 이 낮은 자존감을 어디서 회복해? 오토바이 지랄해서 회복해. 걔네들이 이제 순차차 없는 가슴이 이집합니다. 사회가 자기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성경아저씨한테 욕하면서 이러면서 애들이 폐방을 꿈꾸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애들. 그래서 ADHD 애들이 전과가 그래서 생겨요. 그러니까 뭐 죄질이 바쁜 게 아니야. 참을 수가 없어. 상처받은 없어. 이렇게 훔칠 의사가 없었어. 네가 뭐 다 우리 집에 가지랄이 담겨진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공제다. 지금 이런 게 파워포인트도 있고 영상도 다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올 한 해를 편하게 마시려면 이 퀴즈를 언제 하시는 게 좋을까? 이거를 강의 영상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보시고 봄방학 때 보시고. 근데 왜 우리는 저는 이렇게 학교 교사들이 2월달에 이렇게 모여서 신학기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애들은 개념이 없어요. 개념 전쟁. 생활지도는 뭐야? 개념 전쟁이에요. 모르는 데 없을게요. 그래서 3월엔 선생님께서 간단한 상품 2월달에 팁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되게 가시면 책상 서랍 속에 그냥 버리기는 뭐하고 난 기기도 뭐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지.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애들 것도 있어. 애들 책상도 한번 이렇게 본방학 때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딱 삥땅. 뭐 안 쓴 거 새 거 있잖아. 거기다 다 이거. 그리고 이걸 이달 쓰는 거야. 별로 비싼 거 아니냐고. 거기다 싹 싹 알아 놓고. 근데 애들 태도가 선생님이 별거 있거든. 이게 못해서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거 드리고 나서 선생님이 눈이 확 닫아 놓고. 애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집에서 그냥 애매하게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 넣어. 그래서 책상에 딱 깔고. 그러면 애들은 그걸 본 순간 이거에 대한 태도가 달라죠. 한글 파일도 있으니까 한글 파일로 인쇄해서 나눠주시고. 또 저작권 출입. 선생님들께서 겪으신 의미도 있죠. 이거 집어넣으셔. 그래서 파워포인트 맞출 때 또 뭐 건빵도 주시고 이러면. 제가 이거 저는 3월 둘째 주 이내에 그렇게 써요. 왜. 그거 바쁘면 돼요.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자율활동 시간을 좀 갖는 거는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퀴즈를 하면. 제가 올해 관리해야 될 애들이 다 나와요. 어떻게 해. 애들이 저를 똑바로 못 쳐다봐. 작년에 이스탄 애들은. 점점 고개를 숙여.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전 선생님. 특히 여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하시면. 남자에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 전 선생님이 병렬을 내가 한 걸 어떻게 알았지? 쫄아. 그래서. 제 경험치로는. 이 학생사항이. 60%가량 줄어들어요. 60%. 더 중요한 거. 애들이 무슨 사고를 저질렀죠? 바로 손들어. 잘못됐다고. 왜. 이미 교육받았거든요. 이게 잘못된 행위라는 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애들이 금방.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 강당에서 하면. 조금. 강당에서 하는 거 보다는. 담임선생님이. 특히 이 당년에 늦잖아. 만약에 딱 들어오면. 저는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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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만 관리하면 되겠다. 이게 다 나와요.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아라는지. 이건 문제 풀잖아. 학교 방역. 귀지. 올 한해. 편하게 지내실 수. 네. 한시간 되니까. 목도 말고. 좀 쉬었다가. 오늘. 학교폭력예방추질까지. 말씀드렸고. 쉬는 시간에. 궁금하신 거. 개별적으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쉬시죠. 네. 잠깐만. 제가. 이거를. 종료를 누르고.